우리가 오늘 어디에 간다고? 오늘 센트럴 마켓에 가는데요 갑시다 고고 센트럴 마켓을 어떤 곳인가요? 텍사스에서 네 군데,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텍사스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? 아 정말요? 아 그 정도가 아 정말요 정도가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 명적의 몇 배입니까? 텍사스가 여섯 배? 여섯 배? 아니에요 잘 모르겠.. 그건 구글로 알아보시고요 45배인가? 그런가?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튼 엄청 큰 군데 그 중에 네 개 밖에 다섯 개? 다섯 개 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휴스턴에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곳에 갑니다 물론 물론 저는 센트럴 마켓에 일 중에 한 번씩 갑니다 그냥 집 근처거든요 소액 소액 약간 센트럴 마켓에서 도로스리 샷핑을 하면은 좀 약간 손동작 그런 느낌 아시죠? 아 내가 그래도 중시에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? 스테이션 머리랑 10개가 있습니다 아 10개나 있다? 다시 찍어야겠다 자존 비상에 지금 언제 10개로 들었어? 언제 10개로 들었어? 어스턴 중에 달락스 3개 어 아 달락스 4개 달락스 4개? 달락스 4개? 어 휴스턴 하나 플레이노 프렉스 아 세라톤 하나 스테이션 머리랑 스테이션 머리랑 서브 스루크네 서브 스루크네 약간 어스틴 같은 게 아니야? 달락스 4개 소속이에요 달락스에 HR가 없대요 달락스에 HR가 없대요 아 진짜? 크롱 밖에 없나? 그래서 홈푸드 간다고 하는게 아 어떻게 가격이 HR가 제일 쌉니다 그쵸? 네 여기는 사실 느낌으로 가는거죠 느낌 내고 싶어서 혼자 사는데 못 갈 거 뭐야 내가 뭐 많이 안 사면 되지 그러니까! 부양가족이 막 내가 막 자식이 6명 정도까지 나 혼자 먹고 살고 하는 거고 있는거지 그치? 그쵸?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 우리는 지식인데? 계속 연기해 연기 아니에요 어쨌든 요지는 뭐냐 그냥 먹어 지금 다 심심해서 먹는구나 나도야 나 사실 살 거 없어 요거트나 더 사가야겠다 뭐 좀 있구나 이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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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오 shamel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별거 다 있다. 비빔고추장에 짜장까지 다 있어. 맛있을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라도? 이 말을 해달라고 했어. 피자는 되게 리지널 탑핑을 넣어야지 다른 새 떡을 넣으면 안되네. 페퍼로니, 소세지, 머스트롱, 어니언 맛은 베이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